하여 면 앙정 송순의 폐방연때 제자들이 가마를 맨 이화에 대해 쓰라 작년 양식은 이미 떨어지고 새로 핀 이삭 여물날 언제런지 아이들 배고파 보채는 거야 참는다지만 늙으신 부모님 어찌하리요 아전이란 도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세금 밭이라 닦달하고 뜯어만 가네 하여 면 앙정 임금도 양반이 맨 가마는 못 오르셨을 털이니 나는 독인일세 임금도 양반이 맨 가마는 못 오르셨을 털이니 나는 독인일세